네, CBS라디오 박정우의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습 사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건이 또 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큰 파장에 예상되고 있죠. 이 시간에는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을 모시고 현재 이재명 대표의 상황, 또 민주당의 당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짚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작가님과 김부장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수술을 마쳤다고 쉬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고비는 넘겼다고 보는데 아직도 조금 위중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들은 1cm 열상이다. 열상이라는 것은 치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상이에요. 왜냐하면 깊숙이 들어가서 1cm가 아니라 2.4cm 정도 혈관 근처에 혈전 덩어리가 생길 만큼의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현재 항생제하고 진통제 외에 물만 먹고 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지금 안정을 취해서 치료를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위중한 고민을 넘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실로 1시간 전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면회가 가능한가요? 아직은 병원 측에서는 회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면회는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병원 측으로 확인된 게 4시 브리핑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좀 단식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도간 단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출혈이 있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겹쳐서 지금 환자 회복 부분들을 지금 좀 의료진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게 좀 의료진 쪽에서 알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의사소통을 그러면 당원의 어떤 당직자들과는 대화는 하는 상태인가요? 권칠승 수석대변인 말에 따르면 일단은 대표께서 어떤 이야기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들을 수 없는 정도다. 들을 수 없는 정도다. 아직은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직 기력이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든지 회복은 안 됐다. 그렇게 또 전해지더라고요. 아직까지 남긴 말씀이다.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회복이 이재명 되면 빨리 속히 되시면 좋겠고 이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지금 남아진 상태입니다. 당 차원에서 지금 법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시를 했고요. 이거는 특히나 백주대단서에 야당 대표에 대한 단순한 백주 테러라기보다는 암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목을 겨냥했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필습도 있지만 이건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의 어떤 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꼭 우리 저희 당에서 대응할 부분은 아니고요. 경찰이 어떤 여러 가지 사법권을 동원해서 배우, 명확한 동기 어떤 경위로 해서 또 야당 대표의 목을 겨냥해서 암살을 시도하려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에 신속한 어떤 조사들을 지켜봐야겠죠. 무엇보다 이게 지금 본인도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고 흉기를 직접 개조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후속 보도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범죄 자체가 굉장히 계획된 범죄는 거의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흉기의 구입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행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동선들을 파악하고 기회를 노렸다는 것들 어떤 이분이 당적을 어떤 걸 가졌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동안의 이분의 행적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랫동안의 어떤 치밀한 계획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행적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공식 입장은 똑같습니다. 참으로 좀 개탄스러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짜뉴스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음모론으로 할 사항입니까? 이거는 정치인 그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선출직 공직자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모두가 본인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유튜브들 특히 보수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 부끄럽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먼저 논평을 내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자절을 시키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엄중한 경고들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직권 여당에서 이번 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아닐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저의 방송에서 어떤 음모론 제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기상체연의한 음모론과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 칼이 아니고 젓가락이다. 젓가락이고 무슨 물감을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생방송 중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작극이다 이런 것들이 강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이거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재명이다라고 외치할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다시 재생산되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선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요즘 또 언론인들이 싫어하시죠. 뉴스가 아니다. 허위 정보이고 아예 뉴스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점 해석에 해석을 달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고 그걸 또 보고 사람들이 야 그래 뭐 그럴만했겠지 아니면 쇼라고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건 다들 말씀하셨지만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정치인에게나 이런 분위기가 허용되면요. 그 다음번에 타깃이 누가 될지도 알 수 없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론의 자유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공적 언론도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추정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면 한쪽에서는 이거 보도하고 저거 성향에 따라서 엉뚱한 보도라면서 진짜 피식피식 진짜 실없는 웃음이 나오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범행 정보도 단순해 보이지는 않아요.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게 공식 발표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논평을 하거나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식 언론에서도 레거시 언론에서도 이게 어떤 편향되게 추측성 보도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유튜버들이 말하자면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단화기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거 덧붙이고 싶습니다. 초기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 접하기 전부터 딱 접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벌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죠. 댓글들이 아주 그냥 그냥 초기에 막 퍼뜨리는 것 같거든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는 피의자 김호 씨가 현재 민주당원이다.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제가 와서도 크로스체크를 좀 했어요. 당에서도 임의제출식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있어서 임의제출 방식인데 이게 이제 또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당원을 확인하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의제출로 수사에 협조하긴 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이 경찰에서 김 씨가 증언한 바로는 본인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 시절에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을 했었다가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 네. 그렇게 진술을 했고 당에서도 일부에서는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걸 보면 현재까지는 뭐 지난해 가입한 민주당원이다. 이 부분은 좀 뭐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가 가입한 동기가 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원이냐 아니냐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어떤 백주대 넛에 암살을 시도했다는 거 정치인에 대해서 목을 겨냥해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 이거 이게 심각한 문제죠. 네. 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회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대표의 부재 상태가 굉장히 또 당으로서는 또 난처한 상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무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당무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대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도부에 또 이제 수석 최고위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당대표의 빈자리는 크지요. 크지만 또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당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일정들이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정당 시스템이라는 게 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디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려서 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뿌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앞서 방송에 하나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비대위 권한대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코로나 때 뭐 뭐 당대표가 격리가 되거나 아파서 좀 누워서 와병 때문에 한 달 정도 누워있다고 해서 비대위 전환하자.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어떤 귀책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위부적인 환경에 있어서 피스불당한 사건인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과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 뭐 인재영입 같은 경우도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고 계시고 해서 뭐 발표를 할 계획이었던 건데 이런 일정들은 그런 건 좀 더디게 가는 것이죠. 더디게 가는 것이죠. 그거는 또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공관위 같은 경우에도 그럼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공관위는 공관위 위원장이 임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대표가 많이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임혁배 공관위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먼저 말하자면 추천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선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게 멈추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민주당이 영입된 인재대를 보면 사실은 세 번째까지 발표가 됐었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개 이제 인재형이 발표가 되면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민주당이 이번 1호 인재는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또 막 주목을 받고 다시 또 이렇게 어떤 당의 선거에 대한 열기가 올라가게 되는데 일각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신선도나 혹은 화제성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들의 지적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을 데려오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화제성도 중요하지만 당이 기본적으로 체제 개선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같이 붙이면 그게 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혁신과제가 이런 이런 부분이다. 예를 들어 세대교체다. 세대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특화시켜서 우린 가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축을 바꿔가면서 사람을 갖다 놓으면 당의 혁신과 인물이 맞아떨어졌을 때 주목도 높아지는데 당의 혁신은 제자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갖다 놓으니까요. 뭐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당에서도 지금 살펴봐야 돼요. 끊임없이 당 내부에서도 많은 노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이 느슨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느슨하게 쓰는 것 같고 칼이 무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박차를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고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더뎌져서 인재형익과 당의 혁신기조가 같이 맞물리는 작업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남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일과 쌍특권법 있지 않습니까? 쌍특권법과 그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이번 일과 상관없이 그냥 쌍특권법으로 가는 건가요? 쌍특권법은 원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됐던 거라서 거의 1년은 아니더라도 거의 지난 3월부터니까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진행됐던 것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쌍특권법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큰 변동사항은 없다. 그런데 재의결을 할 때 재의결을 할 때 시기 같은 것들을 민주당에서 딱 죽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기 같은 것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패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다 생각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12월 중순에 권한적인 심판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고약할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암살을 당한 피습을 당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새로운 등장 자체가 어떤 지금 대통령실에 부담을 안고서 저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동료 심의 내치면서 뭔가 변화할 것처럼 하지만 용산에서 김건희 특권을 고부해버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물고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심할 거고 김건희 형사도 지금 저번에 외국 네덜란드 갔다 와서 20일째 안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를 집중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차원에서는 이거를 정쟁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던지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만족시킴으로써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신 역할을 하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도 김건희 특권 범 넘지 못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렇게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멋진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장동하고 공직선거법재판은 4월 총선까지 1심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걸로 보이지만 위중교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서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장실조심사에서도 혐의가 서명된다고 이미 1차 판단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유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총선 지휘하는 데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유죄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테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남살 시도가 일어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논박들을 해 줄 수 있어요. 변호사를 왜 바꾸고 재판을 지원해서 어떤 총선에서의 부담감을 덜 효과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런 측면도 고려될 수도 있지만 이 재판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피한 데서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지 않냐라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부담감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피습 사건과 재판과는 전혀 분간한 것이에요. 이거는 설마 목숨을 걸고 재판을 피하려고 하겠어요? 이 재판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질문은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런 게 아닌데요. 그리고 4월에 보면 4월이 지나서도 총선이 지나서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 이재명입니다. 4월이 지나서 유죄가 나오면 그 정치 생명에 영향이 있다면 그때 끝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4월에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무론 중에 하나가 재판 지연을 위해서 그랬다는 의무론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의견을 해요. 그 말씀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왜 피습 사건과 연관을 짓지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넘어져서 다쳤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편하다 그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불편하다고 오늘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본인의 신당 창당 행보도 잠시 멈춘 상태이기도 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정치 억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의 어떤 출발 저는 기차는 떠났다고 봅니다. 기차는 출발을 시켰고 그걸 멈추지 않을 건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동력이 아주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바들이 지금도 안 막혔는데 더 안 막힐 공산이 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침묵을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은 흘러가고요. 다만 1월 4일 언론에는 알려진 대로 신당 창당은 아니라고 본인이 사고가 나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그리고 후보 등록이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시간들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다만 당내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조금은 강제적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번 주 정도에는 거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도 다 취소가 됐다고 그게 원래 오늘이었어요. 어제였나 오늘인가 됐는데 중요한 건 원칙과 상식 의원들께서 당내에서 주장할 수는 있어요. 좀 이래 갑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답을 해야 될 분께서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불의사고를 당하셨잖아요. 답할 분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정말 아직도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답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 2주는 넘어가지 않겠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도칼 테러를 당했을 때가 그때가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9일 만에 나왔습니다. 선거를 치러야 된다 하면서 털고 9일 만에 나왔지만 지금 상태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열상도 아니고 좌상이고 중환자실에서도 수술 자체가 2시간이 걸렸고요. 지금은 단식 이후에 후유증들이 겹치면서 좀 치료가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조금 이게 넉넉치 않다라는 것이 권출신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진한테 전달받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당내에서 신당 출발이나 원칙과 상식의 움직임은 둔해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 비대위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주제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에서 첫 공식 대면을 했고 1시간 전이죠. 5시쯤에 대한노인회에 가서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도 사과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적인 행보도 지금 계획하고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들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좀 남다른 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기대도 없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보수 지지층이 높겠죠. 그런데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김건희 특검법이랑 결국에는 386 운동권 채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언어를 쓴다. 라는 차원에서는 그 어떤 행보를 보여드려도 그 벽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생각해서 가족을 보호한다. 공정 얘기인지는 하면 안 돼요. 동료 시민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동료 시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공정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86 조건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반국가 세력입니다. 좌파. 이 여기를 척결해야 된다. 결국에는 386을 척결하는데 왜 국민의 민주당을 척결합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거는 스스로 자성해서 개혁이 될 부분인데 본인의 목적은 국민에 대한 민생에 대한 생각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언어를 구성하면서 모양새만 전국을 돌면서 멋진 말만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전국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그 굴레 아래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이다. 그 굴레 안에 있으면요. 솔직히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는데 한눈 군장은 난 12시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난 12시 비대위원장이 나면? 12시에는 별을 볼 일이 없잖아요. 별 볼 일 없다. 별 볼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12시 비대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김건희 특검법을 넘어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로 앞서는 이런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좀 독약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컨벤션인데요. 컨벤션이라는 거는 그냥 위에 쌓여있는 크림 같은 거예요.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기대감과 어떤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온 거를 본인이 잡아놓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서의 이미지를 벗어야 됩니다. 그걸 벗으면 거기 안에서 경쟁할 여건은 생긴다. 그런데 그런 펀드멘탈이 안 생기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협치의 대상인 민주당에 대해서 척결 대상으로 가는 순간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도돌이 표로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거 벗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치 안 하고 희생한다고 하는데 지역구 정치도 안 해보면서 무슨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출발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허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조사 한국결로비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에서 29일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최대 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24%, 이재명 대표가 22% 나왔던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